안녕하세요. K-시니어 건강강의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인체의 자연치유력인 오토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파지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의 생학자인 크리스티앙 더 디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17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 크리스티앙 더 디브는 1974년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의 조직화에 대한 연구 성과로 그 공도를 인정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크리스티앙 더 디브는 사실은 세포와 세포 소기관에 대한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이죠. 이분이 1955년에 세포 소기관인 노폐물 처리 공장 리소조미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발견하고 1962년에 세포가 세포 내 소기관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이를 오토파지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크리스티앙 더 디브가 이런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을 오토파지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 의원은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오토라는 말은 자신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파진이라는 말은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토파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이걸 번역하면 이게 셀프 이팅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1962년에 크리스티앙 더 디브가 오토파지라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의 자가 포식 작용을 발견하고 난 그 이후에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가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2016년 노벨상 선정위원회는 이 오스미 요시노리는 1980년대부터 30년간 오토파지에 대한 연구로 세포가 어떻게 세포 내 물질을 분해해서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서 세포의 자기 생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고 감염에 대한 다양한 생리 과정에 대해서 오토파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에 2000년도에 들어와서 대부분 노벨 생리학상은 한 사람이 수상을 하지 않고 세 사람이 수상을 보통 하죠. 그런데 2010년도는 오스미 요시노리 한 분만 수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30년간 노벨 생리학상은 이게 분자 차원에서의 어떤 메커니즘이 규명이 되어야만 상을 수여하는 거고 이제 크리스탕 더디버가 1962년에 이 오토파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분자적 차원에서 규명이 되지 않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발견된 거고 그걸 이제 꾸준히 30년간의 연구 결과 이 오토파지의 메커니즘을 밝혀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오토파지가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 오스미가 규명한 이 오토파지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세포 안에 중요한 세포 소기관이 한 12, 13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세포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가 활성화된 그런 어떤 장기 예를 들자면 뇌나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 데는 미토콘드리아가 수천 개가 있고 지방세포나 이렇게 가장 활동성이 적은 세포한테는 수백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부분 미토콘드리아는 일정 수명이 되면 태아를 하고 이게 이제 제거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태아가 되면 예를 들자면 세포 소기관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예를 들자면 이게 세포에서 이걸 인지를 하고 이중막을 만들어요. 이중막을 만들어서 일단은 태아한 세포 소기관을 정상적인 세포 소기관하고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시켜서 그다음에는 완전히 소낭을 만드는 거예요. 자가포식 소낭을 만들어서 이 소낭을 어디로 이동하느냐 세포 내에 있는 노폐물 처리 공장인 리소존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소존윔이 이것을 자가포식을 해서 여기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다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분해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게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게 단백질 합성해서 다시 재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밝힌 그 공로로 노벨 승리화상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오토파지는 뭐냐? 오토파지는 세포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자연치유 과정의 하나라는 거죠. 우리 몸은 대단히 정교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우리 세포는 일정한 셀프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명이 지나면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난 걸 반복하고 있죠. 그때 이 세포가 죽고 나서 또는 세포 소기관이 태아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함부로 버리지를 않아요. 반드시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재활용합니다. 그 재활용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이걸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학에서 우리가 어떤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그런 원료를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걸 분해하는 것을 이하작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동화작용과 합성과 그다음에 분해를 하는 이하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파킨슨병은 대부분 많이 아시죠? 워낙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또 주위에도 파킨슨병에 걸리신 연쇄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파킨슨병과 오토파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파킨슨병은 중뇌 흑질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뇌신경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신경세포가 도파민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고 소량을 분비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동작이 터져지고 하는 그런 파킨슨병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동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동작.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제가 종합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파킨슨병의 근본 원인은 뭐냐? 오토파지가 작동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오토파지가 작동하지 않아서 태아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파킨슨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도 그렇고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이 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신경태행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신경태행성 질환은 다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쌓이고 쌓일 때 이렇게 질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오토파지가 작동하지 않나? 내 척수에게 우리 내 신경세포는 내 척수에게 떠있다 이거죠. 그러면 중뇌 흑질에 있는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뉴런도, 그 내 신경세포도 이 내 척수에게 떠있다고. 그런데 이 내 척수에게 오염이 된다. 오염이 되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야만 작동을 하니까. 그러면 이 내 척수에게 오염되는 몇 가지 제가 원인을 이렇게 추출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아스파탐 아스파탐은 우리가 인공감미료로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무설탕 프리슈가 이런 것들은 거의 아스파이 들어있고 이 아스파탐이 이게 실질적으로 내 척수액을 오염시키는 가장 어떤 대표적인 항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이제 내 혈유량이 내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내 혈유량이 감소를 하면 산소가 부족돼가지고 산소가 부족되면 그 내 신경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염이 되고 또 하나는 수면장애 우리 뇌는 낮에 활동할 때는 그 활동하고 남은 노폐물과 이 부분들을 모세혈관 바깥으로 내 신경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고 낮에는 이거를 수거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밤에 우리가 숙면을 취하면 놀랍게도 뇌세포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좁은 공간이 넓어지죠. 넓어질 때 그때 이제 뇌 림프계가 작동을 해서 이 정맥을 통해서 이 오염된 이 뇌척수액을 이런 물질들을 순환을 시키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서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뇌탱성 뇌신경탱성 질환들이 항상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저녁을 가식하거나 또 야식을 하거나 가도하게 육식을 하게 되면 뇌척수액이 오염됨과 동시에 이 밑에 오토파지가 오포파지라고 잘못했거든요. 오토파지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질라 그러면 세포가 아미노산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아미노산이 부족한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 한 다음에 12시간 정도 공복이 지나면 그때 아미노산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서 본격적으로 오토파지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 12시간이 지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스위치는 유전자 스위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자면 해독 스위치다. 지방 분해 스위치다. 이런 스위치는 언, 오토파지 스위치가 아니고 디머스위치예요. 서서히 켜졌다가 서서히 꺼지는 그래서 식사 후 8시간이 지나면 공복 8시간이 되면 오토파지 디머스위치가 조금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언제 완전히 켜지느냐 12시간 이때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파키슨 병이 생긴 경우는 그 부분은 그 태화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를 못해서 그렇죠. 오토파지가 작동 안 해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저녁에 가식을 많이 하고 해식도 많이 하고 야식도 먹고 이게 반복되면 이런 파키슨 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토파지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뭐냐 자 신경태행성 질환을 개선시킵니다. 파킨슨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뭐 일종의 루게릭 이런 것도 다 같은 신경태행성 질환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화를 방지하는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노화되는 속도가 더더지는 거죠.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라면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암세포와 세포가 암세포화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종양도 억제하고 종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물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당뇨병도 개선된다. 왜냐하면 당뇨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랑겔 한숨에 있는 베타 세포가 제대로 오토파지가 작동하면 인슐린을 충분히 분배하는 거죠. 주로 제2형 당뇨병이 개선되는 염증도 감소하고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이 강화가 됩니다. 스트레스도 감소할 수 있고 오토파지가 우리한테 이런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토파지는 12시간 공복으로 우리 몸이 아미노산 부족 상태가 되면 세포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태안 세포 소기관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단백질 합성에 재활용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의 하나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끝맺는 말은 저녁 단식이 약이다. 이 저녁 단식을 하면 우리가 12시간 공복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 단식을 하게 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